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월드 2024년 3월 결산 그리고 계좌공개를 진행을 해서 저희 채널의 핵심 가치가 정직과 초심이죠 기존에 하던 거 이거 뭐 계좌공개 거의 2년 동안 해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고 또 우리가 오늘은 아이온큐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10배, 100배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100배의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읽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계좌 한눈에 보기 더 리치 어플로 저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주식 포트폴리오 규모가 3억 7천 3백만 정도 됐는데 이번 달이 3억 8천이 좀 안 돼요 그래서 한 1, 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체는 57%에서 54%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주식을 더 샀다는 얘기겠죠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일단 핵심을 보시면 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3억 8천 정도 되는데 여기 아이온큐비 중에 한 97% 그리고 테슬라가 한 1.7% 정도 되고요 그거 외에 약 1% 정도가 제가 이제 차세대 종목들을 발굴해서 연구하고 투자하는 활동을 이제 제 펜딩 유료 멤버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는 공개를 드리지 않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 멤버십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입하시면 제가 연구하는 종목들 또 저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 부자마인드는 어떻게 가지는가 이런 것들 메일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천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홍보를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합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해서 투자하는 종목 3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뭐 핵심 바뀐 거 보면은 아이온큐 주식수가 200주 가까이 제가 소량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9불이 깨지면 한 7불까지 정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다렸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9불을 방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9불 때 한 초중반대쯤에 한 200주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 아이온큐 주식은 27,370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여기서 수량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좀 과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그럴 때 소량 추가 매수하는 정도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지난달에 이제 마이너스 8%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4%로 테슬라도 이제 아이온큐 못지않게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8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명의로 된 계좌 몇 가지를 보면은 제 메인 계좌는 여기에 한 2만 1,254주 정도가 있는데 수익률이 지난달에 비해 한 2% 정도 떨어졌죠 한 84.5% 정도 되고 저의 세컨 계좌가 여기에 이제 단기 수량이나 중기 수량을 여기다 모아서 가져가고 있어요 이 금액은 뭐 저의 전세 월세 보증금 제가 받았던 돈들 이것들을 한 중단기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이 수량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수량이 여기에 한 193주 정도 추가 매수가 됐고 여기 평당가는 한 10.73센트 정도 됩니다 지난달 마이너스 8.4%에서 마이너스 8%로 수익률 변동은 크게 없어요 아이언큐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KB증권에 가지고 있는 이제 소량 가지고 있는 계좌인데 여기는 제가 한 264주 정도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5불 중반에 샀는데 지금 수익률은 뭐 지난달과 비슷하게 6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계좌 요거는 이제 와이프 계좌인데 아이언큐 한 3,100주 정도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여기 있죠 그래서 아이언큐는 플러스 21%에서 현재 19%로 조금 떨어졌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9%, 8%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딸한테 증여한 계좌 1,200주를 한 2천만원 정도에 증여를 했죠 원래 제 계좌의 한 5불 중반대 정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딸한테 이제 증여를 했는데 증여한 시점에 평당가가 한 12불 후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딸한테 1,200주 정도 증여를 했는데 수익률은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2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요거는 장기적으로 딸이 나중에 커서 대학 등록금을 낸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시드머니를 좀 심어주는 개념으로 증여를 한 거고요 간단하게 결산을 좀 해보자면은 2월달 3월달 결산을 비교를 해보면 자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1,2% 정도 늘었는데 아이언큐를 한 20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다 그리고 차세대 종목 제가 심사숙고에서 한 20개 정도 펜딩 멤버십에서 봤는데 그 중에 3개 정도를 손꼽아서 신규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펜딩 멤버십에서만 연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상세 설명이나 댓글에 있는 거 참고하셔서 멤버십에 합류해 주시면 월에 3만원 정도로 여러분들 공부나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의 원래 아이언큐 평당가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제가 증여를 하거나 와이프한테 보내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빼면은 한 8불 중반 정도가 됩니다 이게 원래 제 평당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언큐 주가가 10불 좀 안 되니까 아직 수익권이긴 하죠 저의 아이언큐 투자 목표는 짧게는 2030년까지 10배 그리고 만약에 성장성을 유지한다면 저는 진짜 100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이 북클럽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씩 투자 선배들 또 굉장히 좋은 투자책들을 가져와서 같이 읽고 평을 나누곤 하는데 이번 달 지정도서가 100배 주식입니다 이 100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좋은 통찰력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100배 주식 이 책은 이제 주가가 100배 오를 종목을 찾고 어떻게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적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상당 부분을 좋은 기업을 찾고 사서 버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연구하고 다른 회사 산업을 크게 능가하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해라 매매를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을 가족들에게 더 소중한 곳에 사용하라는 얘기죠 정말 임팩트가 큰 말입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차라리 그걸 더 소중한 데 쓰라는 거죠 후회하지 않도록 근데 이 100배 오르는 주식을 사서 버티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례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은 225배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보유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80%를 두 번이나 겪어야 됐고요 2008년 이후 큰 상승 흐름은 60% 하락한 후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40% 하락도 몇 번 있었다 지금 뭐 아이언큐 주가도 36불까지 갔다 3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90%를 한 번 기록했는데 이런 거를 애플은 80% 두 번, 마이너스 60%도 한 번, 마이너스 40%도 몇 번 더 겪었다는 겁니다 크게 가치가 오른 많은 주식이 비슷하게 무시무시한 하락으로 고생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선택해놓고 길게 보유하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변동성에 흔들려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는 100배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오르는 주식은 힘들게 합니다 주주들을 그리고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하지만 이것을 버티면 그 결실이 달콤하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 100배 주식을 만들어내는 마법 공식 따위는 없다 우리는 부자가 될 소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세상은 부자로 넘쳐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중에서 진짜 부재를 따지게 될 것이다 즉 부자는 어디에서나 소수고 소수가 되기 위한 투자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다면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수익을 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죠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수익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의 수익률을 낸 켄 히브너라는 펀드매니저의 CGN 포커스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18%로 시장보다 S&P 500이나 이런 것들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겨우 10% 정도만이 수익을 냈다 정말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해도 40% 50%는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자산에 투자해도 10%밖에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과가 좋지 않을 때 투자금을 회수했고 팔았고 성과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서 계좌가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자산이 뛰어난 수익률을 보였어도 투자자가 제대로 안 하면 돈을 못 번다는 반증입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조차도 종종 시장보다 30-40% 부진한 성과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즉 장기에 걸쳐 시장을 능가하는 방법은 있지만 어떠한 접근법도 항상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쫓지 말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X&P500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저 좋은 주식을 내가 확신이 있고 모니터링을 한다면 사놓고 보유하는 데 집중해라 결국 큰 수익이 그 고통을 보상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워렌 버피터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시사하는 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내 투자에 확신이 있는가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자파타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언큐 같은 경우도 상장하기 직전에 원래 10불이었는데 13불이 됐다가 7불까지 며칠에 걸쳐 떨어졌는데 어제 자파타가 어마어마한 걸 보여줍니다 장 시작 전에 프리장에서 작은 수량으로 누군가가 주가를 54불까지 끌어올렸는데 장 마감대 6.8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85%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잘못해서 50불 때 1억을 넣었으면은 남는 게 1500만원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85%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톡방에서도 이미 들어가서 물리신 분도 계시고 뭐 이거 장투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실체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숫자로 증거된 것도 없기 때문에 저라면 절대로 지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은 스토리들 현혹될 만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기업들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살아남아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기업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영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 자파타는 아직 그렇다고 보기에 증거가 너무 불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뭐 자파타라는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여기에 진짜 뜻이 있어서 들어가셔서 물린 건 상관없는데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변동성을 틈타서 내가 단타로 돈 벌어보겠다 하면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일회성으로 벌더라도 다음번에 더 큰 돈을 베팅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심리로는 망할 때까지 베팅을 하다가 결국에 이런 단타나 도박의 끝은 파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3월 결산 계좌 공개를 했고요 제가 백배주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제가 자극적으로 채널을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구독자를 늘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진짜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접목을 해보시고 단순히 돈을 에러 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도박식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희생되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 기본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emphasizes agree with you 1.2.2.2.3.4.3 2.3.4.3.3.4 4.3.4.3.4.3.1 4.4.3.4.3.5 감사합니다.